스토브리그 뒷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키움 히어로즈가 에디슨 로셀 선수를 2년 만에 다시 데려왔습니다. 3주 넘게 공을 들었다고 그러는데 이 이야기. LG 알몬테 선수가 메디컬 문제로 계약 파기가 됐습니다. 새 외인 타자를 찾아야 되고 하나는 외국인 계약을 위해서 담당자가 방송에 나오는 13일 오늘 미국으로 떠납니다. 이형종 선수 계약 뒷이야기 그리고 안우진 선수 관련 영상 애프터 서비스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LG 외국인 타자 알몬테 선수가 메디컬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부상에 대한 부분이 이게 있었대요. 근데 어디 부상인가가 좀 디테일하게 알려지면 소송권으로 번질 수 있어서 LG 구단이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알몬테 선수가 교체 멤버로 뛰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풀타임으로 뛰는 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몸 상태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발견했다 그럽니다. 관질부위라고 그러는데. 온다면 무조건 풀타임으로 뛰어야 되잖아요. LG에서 외국인 타자 풀타임이죠. 당연히 중심 타자로 뛰어야 되는데. 요란 위험 부담 때문에 LG 구단이 포기를 했습니다. 알몬테 선수가 약물 이슈. 2016년 약물 이슈가 있었어요. LG 구단도 당연히 일을 체크하죠. 구단들이 안 체크할 리가 없죠. 체크했죠. 근데 과거의 일로 봤고 영입에 있어 걸림돌이 당연히 걸림돌이죠. 근데 야단맞을 거 알았죠. 알았지만 비난을 받을 걸 알았지만 영입을 했어요. 영입을 했는데 팬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반발도 꽤 있었습니다. 반발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메디컬 탈락 이 부분을 오히려 전화의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꽤 됩니다. LG 관계자 얘기입니다. 리스트업 해둔 후보군이 있다. 괜찮은 선수들은 몇몇 일본으로 빠진 것도 사실이고 일본에서 30만 달러 더 이상 주면 더 플러스로 주면 답이 없고 40인의 풀린 선수, 묶인 선수를 두루 체크 중인데 묶인 선수들은 이 정도 협상도 해야 한다. 서두르진 않지만 되도록 신속하게 진행한다.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올해 안으로 좀 마무리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LG 관계자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미국에서 스프링 캠퍼가 열려서 그쪽으로 합류해서 시간을 벌 수 있다. 선수가 그리로 바로 오니까 비자 받고 이렇게 하면 예전 같으면 3주 전에는 비자를 받아야 들어오는데 시간 조금 세이버할 수 있다. 그 이야기죠. 이용종 선수 이야기인데 이용종 선수는 LG와 협상할 당시에 4년 기준으로 20억 원이 좀 더 넘는 몸값을 본인이 희망한다. 희망은 누구나. 그래서 LG 쪽에 20억 원대 규모의 계약을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했는데 LG는 거부했죠. 규모가 너무 크다. 남을 수 있으면 같이 가고 싶다. 그런 이야기는 하긴 했습니다. 차단장도. 그런데 그 정도 계약이면 나머지 선수들의 연봉 계약을 하는데도 꽤 좀 부담이 되고 하니까 그게 어떻게 뭐 다 누구는 이렇게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게 어려운 거죠. 구단들이 다. 퓨처스 FA지 않습니까? 이용종 선수가. 퓨처스 FA인데 주전으로 못 뛰기 때문에 이렇게 퓨처스 FA가 되는 거거든요. 퓨처스에 꽤 오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주전으로 뛰는 선수가 아닌데 20억 원대 산행 기준이지만 계약 규모가 너무 크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적당한 금액이면 뭐 잔류시킬 의사가 있었는데 조금 그래서 이게 안 됐고 이용종 선수 측은 하나하고도 그때 만났었죠. 협상 초기에 하나 사장단장을 만났습니다. 협상 초기에 이용종 선수 측이 그 자리에서 이용종 선수 측에서 4년에 35억 원에서 40억 원 정도 30억 원대 중후반 정도 40억 원 정도 이 규모를 희망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가 처음에는 한 20억 원대 전후 최대치로 잡아도 20억 원대 중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가 굉장히 부담된다 그러더라고요. 하나 사장님도 처음에 딱 그 금액을 들었는데 이렇게 깜짝 놀랐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입장 표명을 확실하게 좀 미루고 이게 뭐 나설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 사이에서 하주석 선수 음주사건 터졌죠. 그래서 내야 외야 가능한 또 오태곤 선수 쪽으로 알아봤는데 오태곤 선수가 또 SSG로 잔류를 하니까 그래서 오선진 선수를 삼성에서 데려왔습니다. 하나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 지속적으로 투자도 하고 이러면 셀레리캡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고 고민이 있었죠. 이형준 선수 측은 기아에도 오퍼를 넣었는데 정식 오퍼다 정식 오퍼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분분했지만 이 규모가 너무 크고 꽤 크고 그래서 기아 쪽에서 놀라서 뭐 이곳저곳에 뭐 확인 문의도 하고 막 그랬다 그러는데 하나 얘기를 좀 이어갑니다. 하나 이글스가 외국인 선수 계약을 위해서 전략팀장이 13일 미국으로 떠납니다. 하나 전략팀은 이번에 NC에서 스카우트해온 그런 팀 운영 운영 파트 그리고 외국인 선수 파트 전문가인데 채웅성 씨 채웅성 팀장 페냐 선수는 재계약이 유력합니다. 몸값 이견도 크지 않고 나머지 한 명의 외국인 투수가 우한입니다. 하나 관계자입니다.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그 친구가 맞다. 좀 논의를 하는 최우선순위는 여러가지 조율 중인데 최우선 대상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터크먼 선수인데 몸값 이견이 꽤 큽니다. 꽤 높은 금액을 착 불렀는데 하나 관계자입니다. 셀캡도 있고 외국인 선수 셀캡 고민이 크다. 터크먼이 많이 부른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우리 팀에 필요한 것은 생산성인데 수비는 좋지만 파괴력이 부족하다. 금액도 많이 높게 불러서 좀 애매한 상황이다. 다른 후보군도 있다. 그 후보군도 같이 논의선 상에 놓고 고민을 하고 있다. 내야수도 있고 멀티 유틸리티 선수도 있다. 조건이 좀 맞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의 외국인 야수 후보군은 터크먼 선수 외에도 한두 명 더 있어서 이 선수들도 같이 이야기하고 논의하러 미국을 갑니다. 이번에 가면 조만간 계약 소식이 전해질 것 같은데 지금 외국인 선수 수급 3명을 다 마친 팀 6팀 하나는 아직도 계약 이렇게 사인을 한 명도 하지 못했는데 조금 빨라질 것 같습니다. 러셀 선수가 키움에 다시 왔습니다. 2년 만에 키움 관계자가 저한테 얼마 전에 좀 놀랍다면 놀라울 수 있을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믿자라고 그 에디슨 러셀 선수인데 제가 그래서 러셀 선수 이렇게도 물어보기도 했는데 막 웃던데 당시 이제 모터 선수 대체로 왔어요. 안 좋았죠. 재계약을 못했죠. 코로나 상황이고 2주 격리이고 가족도 오지 못하고 선수가 조금 적응을 못했는데 러셀 선수가 월드 시리즈 우승 멤버입니다. 기대는 컸고 올 때는 뭐 개인적인 사생활 이슈는 좀 있었죠. 그 부분 좀 네거티브 이슈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빅리그 커리어 굉장히 또 조명을 받았었고 다시 왔고 키우미 요키시 선수하고 연봉 150만 달러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셀 선수는 총액 70만 달러인데 2년 전에 러셀 선수가 한국에 있을 때 타율 2할 5분 4려 2홈런 31타점을 재계약 못했습니다. 근데 지난해 멕시칸 리그에서 타율 3할 2분 9위에 5패에서 0.9 좋아죠. 올해는 80경기 타율 3할 4분 8위에 홈런 24위 5패스 1.120 굉장히 좋은 심심타자로 활약을 했고 리그 정상급 선발인 요키시 선수는 5년째 키움과 함께 하게 됐고 러셀 선수도 특별한 인연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키움 관계자는 좋을 때 폼으로 돌아갔다. 2년 전에는 여러 변수로 적응의 어려움이 많았다. 가족을 초청하지도 못했고 자가격리도 어려웠고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다. 캠프부터 이정우와 김해성 등 젊은 선수들과 같이 시즌을 준비하면 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김해성을 2루수로 포지션 변경을 하면서 김희집 등 젊은 선수들로 유격수 포지션을 준비시켰는데 좋은 시즌을 치렀지만 팀 전력 강화를 위해서 젊은 야수들을 키워야 한다. 성장시켜야 한다. 러셀을 보고 배우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내년 성과와 미래 준비에 러셀만한 선수가 없다고 판단했다. 멕시칸 리그에서 아주 잘했습니다. 푸이거 선수도 멕시칸 리그에서 잘했는데 멕시칸 리그 성적은 러셀 선수가 더 좋습니다. 키움 구단은 폼이 나온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계속 러셀 선수로 관찰을 하고 있다 그래요. 3주 전부터 본격적인 컨택을 하고 계약 한현희의 정찬은 선수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키움 관계자는 최근에 한현희 정찬은 선수 에이전시 쪽과 연락을 했다 그럽니다. 12일 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그쪽에서 먼저 했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키움 구단 관계자는 내년에 다시 통화를 합시다. 내년에 사실 올해도 좀 남았거든요. FA는 비활동 기간하고 상관없으니까 좀 남았는데 내년에 이렇게 바로 에이전시 쪽에서도 좀 급하게 서두를 일은 아니라고 본다. 지금 당장 뭐가 바로 현재로서는 사인앤트레이드로 간다고 해서 양쪽 구단의 입맛을 모두 충족을 시켜야 되니까 이거 쉽지는 않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 바로 계약 타기 할 보도자로 배포 그런 경우도 있긴 있었지만 여하튼 협상은 금물살을 탈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촬영 중인 12월 12일까지 그래도 너무 많은 분들이 뭐 좀 지지를 해라 왜 안 움직이냐 여하튼 영상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 채널에 댓글과 제 개인 메일로 또 수많은 분들이 의견도 주시고 몇몇 분은 비난하시고 욕도 하시고 또 몇몇 분은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의견이 잘 이게 딱 약간 뭔가 좀 논리가 그렇죠? 같은 걸 봐도 딱 이쪽에 이렇게 나눠서 쫙 나눠서 한쪽에서는 제가 안우진 선수 왜 팬들냐 합복 선수 왜 팬들어 또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야구부장 너는 왜 안우진 물고 늘어지냐 너 맨날 키우면 싫어하고 싫어하고 이런 표현은 싫어할 리가 있습니까? 절대 싫어할 수가 없죠. 10개 구단을 다 다루는 야구 이슈 유튜브가 어디 구단을 왜 싫어합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핵심 요점을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리기 같은 영상을 봤는데 의견들이 다 이게 너무 달라서 조금 더 제가 너무 이렇게 조금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핵심 요점을 딱 정리를 딱 하면 4명 중에 한 명의 피해자는 이번 3명의 피해자가 발표했잖아요. 안우진 선수 학폭 관련해서 성명서 폭행을 학폭으로 보지 않는다. 이 성명 내용에는 한 명은 동의를 안 한다는 거죠. 안 했다는 겁니다. 지금 남은 한 명의 피해자하고 부모님이 5년 전에 탄원수를 써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안우진 선수 측에서 5년 전에 이미 했고 한 명은 지금 바로 우리가 대면 동의를 못 받는 상황이지 5년 전에 이미 했으니까 마음이 다르지 않으면 이렇게 해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폭행 피해 사실이 있어요. 있는데 합의를 해주는 경우도 있죠. 그 당시에 그런데 탄원수하고 합의가 폭행 자체가 없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다면 마음이 완전히 좋아졌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다. 이 상황에서 하고 해줄 수 있는 거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5년 전에 사건 이후에 안우진 선수 측하고 피해자 측은 한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최근에 안우진 선수 어머니가 먼저 연락을 취하셔서 재차 사과 의사를 전달을 했었고 그런데 그런데 지금 용서 동의를 구하는 이 행위 시점에 대해서 남은 피해자 측은 이기에 대해서 막 동의하고 그러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진정성 이런 부분에서 좀 다만 미성년자였던 피해 당사자가 이제 성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 모든 건 용서하겠다. 그러면 그때는 부모님도 받아들이시겠다.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안우진 선수 쪽이 조만간 찾아뵙는다 그러던데 성명서를 발표한 피해자 3명은 일관되게 학폭이 아니다. 인터뷰도 하고 아니다. 조은영이야. 오히려 피해자야. 안우진 선수가 또 피해를 안우진 선수도 작은 행위가 그렇게 행위가 조금 축소 피해자가 이렇게까지 나서는 학폭 사건 사람이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뭐 판사도 아닌데 제 심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그것이 뭐 전부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쪽 시각 반대쪽 시각을 교차해서 딱 다뤘습니다. 제가 취재한 부분만 그렇습니다. 취재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자의 알림 설정 고맙습니다.